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샌드박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복님.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아, 네, 알겠습니다. 광복님, 그럼 저희가... 야, 이건 못 버리겠다. 종이도. 형, 이제 풀어볼게. 형, 이제 풀어볼게. 형, 이제 풀어볼게. 소금 그래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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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집사 랩 조심조심 조심조심 일기야 이거 사람퍼래 집사2장 루키와 보기 10만, 20만을 축하드립니다 오 안돼 루키와 봉복아 봉복아 제가 선물 들어가려고 봉복아 뽀뽀 그대로 보내버린 다음 샌드박스에다가 케이크 받았으니까 사실 이 모든 선물은 밀키와 광복이가 소속되어 있는 샌드박스에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선물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고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김선우 매니저님과 마케팅 팀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밀키와 강복이를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밀키와 강복이가 잘 성장하는 모습 예쁘게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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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